지식경제부는 올 7월 전력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.3% 증가한 381억 5천만 킬로와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평균 기온이 지난해보다 0.5도씨 상승하고 열대야 현상으로 인한 냉방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. 용도별로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산업용이 2.3%, 주택용은 1.4%, 일반용은 3.5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편 전력시장 거래량은 1.3% 증가한 403억 1천만 킬로와트를 기록했습니다. 7월의 최대 전력 수요량은 7,291만 3천 킬로와트로 지난해보다 2.1% 증가했습니다.